안녕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40대를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서 그 시기에 꼭 해야 하는 일을 꼬리표로 붙이는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에는 꼭 대학에 가야 한다든가, 30대 전에 취업을 해서 내 적성을 찾아야 한다. 또 30대 후반 전까지는 결혼을 해서 그 전에 자녀를 보고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 60대 이후 은퇴했을 때는 모은 노후자금으로 지낸다 등등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나이에 따라 사람이 해내야 하는 게 참 많기도 하죠. 혹여나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시기를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남들보다 뒤처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나이를 고려해서 내 인생의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는 건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젠가 저물어가는 노을과 같으니 해가 저물기 전에 해내고 싶은 게 있다면 나이에 제약을 받는 일을 미리 해놓는 게 좋으니까요. 하지만 간혹 그 나이에 맞춰 완성되어야만 하는 그 집착이 사람을 참 처절하고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더 늙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네요. 저도 30대 후반까지는 그 사회적인 시선과 인정에 맞춰서 살긴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일했고 남들처럼 연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돼서 쓰러지신 후에 직선으로 가고 있는 것만 같던 제 인생의 노선이 바뀌기 시작했죠. 어머니께서는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시다가 쓰러지신 후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기라서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하던 일을 쉬면서 투병을 시작하셔야 했죠.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설렁탕 집을 운영하셨는데 그 식당 문을 닫아야 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리 당장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쉽게 식당을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식당 일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어머니가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저이기도 했어요. 그 설렁탕 집은 저희 모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식당이었으니까요. 저와 저희 어머니는 제가 열두 살일 때 사랑하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사고는 너무나 급작스러웠고 어머니께서는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에 눈물을 다 흘릴 새도 없이 홀로 어린 저를 키워야 했어요. 그때 저의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지금의 설렁탕 집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돈에 여기저기 돈을 빌린 걸 합쳐서 식당을 차리셨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집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식당 주변에 회사 단지가 들어서고 나서 점점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이미 주변 회사원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게 되는 식당이 되었죠. 그 식당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모녀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고 어머니께서 삶의 활력을 다시 찾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여진 제가 돌파구로 찾게 된 공부를 더욱더 집중하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식당에서 일하셨기에 저는 그 시절 원체 나쁘지 않은 성적에 과외도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름난 명문대에 입학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다른 곳에서 따로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도 없이 어머니의 식당을 도와 용돈을 받으면서 배 골치 않은 취준생 시절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그 식당은 저와 저희 어머니의 역사를 담은 그런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당장 입원을 해야 하는 어머니께서 그 소중한 식당이 눈에 밟혀서 마음 놓고 치료도 받지 못하자 저는 고민 끝에 결심을 하게 됐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의 식당을 돕기로 말이죠. 어머니께서 치료를 받는 동안 제가 어머니 자리를 도맡아서 일하고 투병 생활 끝에 완치가 되면 어머니와 함께 식당 일을 하는 거죠. 어머니께서는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을 본인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것 같아서 제게 미안해하셨지만 그 식당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게도 의미가 깊은 곳이었기에 제 커리어를 포기한 걸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또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도 했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어머니가 입원하신 후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부재를 알고 제게 말을 건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 근처 대기업 사원증을 목에 건 남편은 점심 식사를 하고 나갈 때 계산을 하면서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여기 주인이 바뀌었나요? 네? 아니요. 혹시 설렁탕 맛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사장님이 계속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아, 바뀐 건 아니고요. 잠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몇 달 뒤에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아휴, 여기 사장님께서 음식도 잘하시는데 친절하셔서 자주 왔거든요. 오면 대화도 자주 했는데 꼭 캐차하시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때의 대화로 저는 남편의 얼굴을 익혔어요. 정말 식당의 단골인 남편은 일주일에 평균 3일 정도는 늘 점심시간에 왔었는데 하루는 제게 꽃감 상자를 내미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장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무래도 병문안까지 가긴 좀 그래서 사장님께서 식당에서 틈틈이 그런데 누매뿐만 아니라 손맛도 닮았나 봐요. 설렁탕 맛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늘 맛있어요. 참 말을 예쁘게 하는구나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꽃감을 가져다 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니 어머니께서도 남편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주 오는 손님인데 훤칠하고 참 예의가 바르다고 어쩜 이런 것까지 준비하냐고 칭찬을 하셨죠. 확실히 남편의 행동은 다정하고 사려깁긴 했네요. 그 후에는 저도 남편이 식당에 오면 종종 서비스를 내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까지 챙기는 단골이었으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남자 너무 자주 저희 식당에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주일에 4, 5번 정도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오더니 나중에는 혼자서도 오더라고요. 혼자 와서 먹고 있으니 더 말을 걸게 됐어요. 심지어 퇴근하고 나서도 머쓱한 얼굴로 식당에 들어오더니 오늘은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려고요 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설렁탕 한 그릇이랑 이번에는 소주까지 같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저녁에 와서 먹고 가는 날이 늘어가는 만큼 저랑 나누는 대화도 늘어나서 나중에는 남편이 저랑 동갑이라는 것과 심지어 술기운이 오른 남편이 본인의 이혼 사실까지 제게 털어놓게 됐어요. 제가 막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을 때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털어놓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진짜 마음고생하셨죠. 자식이라는 게 다 합쳐서 3번이나 이혼을 했으니 어머 그럼 남매 3명이 다 한 번씩 갔다 온 거예요? 아 둘째는 안 했어요. 걘 결혼해서 잘 사는 유일한 자식이고요. 막내가 여동생인데 걔가 두 번 했어요. 준호 씨 막내 동생이랑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열 살이요 열 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걔가 제 이혼 선배가 됐네요. 제가 이혼한 다음부터 더 가까워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막내가 안타깝기도 하고 걔도 이혼하고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했나 하고요. 소희 씨는 혹시 결혼하셨어요? 저요? 저는 할 뻔했어요. 근데 그것도 5년이나 지난 얘기라서 다시 마땅한 상대 못 만나면 그냥 혼자 살려고요. 지금 생활이 저한테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소희 씨 마음 무지하게 고생시켰나 보다. 그죠? 좀 그런 편이었죠. 결혼하자고 한 사람이 나이를 속이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부부는 신뢰가 제일이잖아요. 허? 나이를 속였어요? 네. 그것도 7살이나 깎았어요. 더 웃긴 건 제가 그걸 믿고 좀 노안인가 보다 생각하고 한 채 의심도 안 한 거예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믿었으니까요. 믿는 도끼의 발등이 아니라 발목을 아예 찢긴 것 같았다니까요. 제가 그 기분 잘 알죠. 제 와이프 아니 이제 전처될 여자는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제 학교 후배하고요. 동갑이라는 걸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때 마침 식당에 손님이 다 빠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술에 취해서 본인 얘기를 술술술 털어놔서 그랬을까요? 이상하게 서로 정말 편하게 속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식당에 안 올 줄 알았어요. 왠지 내 치부를 보인 사람하고 대면하기 꺼려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 더 식당에 자주 찾아왔어요. 오면 늘 제게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했고요. 마치 마음 잘 맞는 친구가 된 느낌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저 친구로 생각한 건 아니었나 봐요. 제가 어머니 식당일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을 안 지도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점심 시간마다 오던 사람이 안 오고 저녁에 가게 마감할 때쯤 나타난 거예요. 어라? 오늘은 되게 늦게 오셨네요. 근데 가게 마감할 시간인데 아, 오늘은 뭐 먹으러 온 게 아니고요. 이거 주려고 왔어요. 그리고 제게 남편이 뭘 내민 줄 아세요? 바로 꽃다발이었어요.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고 꼬질꼬질한 앞치마 메고 화려한 꽃다발을 받으니 어찌나 기분이 묘하던지 남편은 안에 카드가 있으니 읽어보라는 말을 남긴 채 바로 식당에서 나갔어요. 카드에는 그동안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고 본인의 이혼 사실을 말한 후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염치 없고 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와 만나보고 싶다는 말이 써있더군요. 지금 말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혹시나 같은 마음이라면 연락 달라고 휴대폰 번호가 써져 있었네요. 혼란스럽고 또 당혹스러웠어요. 분명 이혼 사실의 유무를 제외해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과 저와 대화가 잘 통하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식당 손님과 만난다? 심지어 상대는 이혼의 상처를 한 번 입은 상태였고요. 저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남편이 남기고 간 연락처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무언의 거절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도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니 식당으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가볍디 가벼운 게 매일 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적게나마 수다를 떨던 사람이 한순간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헛헛한 게 아니겠어요? 뭐지? 내가 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원래 가까이 있을 때는 내 진심을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꽃다발을 받고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제 본심을 알 수 있었어요. 연락을 기다리면서 안 오던 남편이 식당에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두 달 후에 식당에 온 남편은 다른 회사 사람들과 함께 어색한 얼굴로 찾아와서 예전에 그랬듯이 점심 식사를 했어요. 저도 딱히 말을 걸지 않았고 그냥 손님 대하듯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 후에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남편은 회사 사람들을 먼저 내보낸 후에 제게 넌지시 말했어요. 괜히 본인이 준 카드 때문에 놀랬을 것 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말이죠. 제 마음을 알겠으니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이게 하지 않겠다고 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이러면 된 건가 하는 의문을 품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받았던 카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연락처로 문자를 남겼죠. 신경 쓰이게 해도 된다. 아니 오히려 신경 쓰고 싶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 끝나가는 봄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경험이 있었고 저는 이미 마땅히 결혼 생각이 없었던 터라 2년 동안은 그냥 잔잔하게 연야만 했어요. 솔직히 남편은 보기에 결혼 생각이 있어 보였지만 굳이 제게 그 마음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보다도 제 성향을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확신이 들어야만 행동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런 제가 남편과 늦은 결혼을 결심하게 됐네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제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안으로 점점 남편과의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암치료 막바지에 한 번 고비가 왔었거든요. 치료 부작용으로 호흡기까지 달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저도 무너질 뻔했는데 그때 제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정신이 없는 저를 대신해 의사와 상담을 하고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챙긴 건 모두 남편이었고 어머니께서 다행히 몸을 회복하신 후에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마음먹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지금 결혼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아니 후회하더라도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하고요. 제가 먼저 남편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당황해하기도 했고 또 말을 더듬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기뻐하기도 했어요. 제게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 나 한 번 갔다 온 놈인데 정말 나 받아줄 거야? 하고요. 제가 농담으로 한 번 갔다 왔으니 같은 실수는 안 하지 않을까 했더니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당연하지 절대 안 해 라고 하는 모습에 웃음이 피식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재혼 저는 초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저희 둘 나이가 마흔다섯이었는데 저희 둘 다 딱히 급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저는 첫 번째 결혼이니까 재혼인 본인 신경 쓰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원하는 결혼식을 하길 바랬고 저도 어머니 치료가 아직 남아있었고 또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후탁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천천히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하고 작게 해도 잘 준비된 결혼식을 해서 여유 있는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완지 판정을 받으셨을 때 상견례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전에 먼저 찾아뵌 적이 있어서 어떤 분들인 줄 알고 있었어요. 공무원이셨던 시아버지는 정년 퇴임 후에 은퇴생활을 보내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미술학원 원장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상견례에 만났던 시부모님 말고 남편의 동생들까지 다 온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준호씨 남동생 부부에 여동생까지 오면 나랑 우리 엄마 쪽수로 너무 밀리는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진짜 올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굳이 온다고 하잖아. 농담이야 농담 사람 많이 오면 좋지 뭐 괜히 어색하게 조용해질 일 없잖아 아니야 미리 사과해야 할 수도 있어 혹시 지혜가 무례한 말 해도 걔가 나 재혼한다고 요즘 좀 저기업이야 같이 이혼한 처지였던 오빠가 재혼한다니까 좀 싱숭생숭한가 봐 그때는 시누이를 대신해 미리 사과한다던 남편의 얘기를 듣고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그냥 안아도 될 텐데 왜 굳이 오는 걸까 할 뿐이었죠 그 생각은 상견회 장소에 도착해서 북적북적한 시댁 식구들을 마주했을 때 사라졌지만은요 온 가족이 우르르 나와서 놀라셨죠 사부인 죄송합니다 아유 근데 새 식구 온다는 소식에 다들 만나고 싶다고 해서요 호라비로 늙을 뻔했던 저희 형 구제해준다는 은인을 당연히 먼저 만나야죠 근데 진짜 동갑으로 안 보여요 형수님 형보다 한 10살은 어려 보이시는데요 지혜랑 비슷해 보인다 그치 지혜야 뭐 아 뭐 굳이 본다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맞아요 형님 정말 동안이세요 이렇게 예쁜 따님 귀하고 소중해서 제 아들한테 보내기 힘드셨을 텐데 사부인 정말 대단한 결정하셨어요 아유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준호가 착하고 또 사려 깊은 사람인 걸 저도 저희 딸도 아니까 결심을 한 거죠 그래도 정말 아무래도 저희 가족이 다 준호 예전 상처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또 같이 힘들어했거든요 그 고생 다 치아 해주는 게 준호가 이렇게 소위 만나서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된 덕분이에요 사부인 아유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민망스럽네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힘들고 서로 걱정해주는 따뜻한 집안이라는 걸 아니까 저희 소위 보내는 게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몸이 간질거리 정도로 훈훈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한 번 결혼을 실패한 장남을 언감생신 구제하는 구세주와 같았죠 저도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과한 칭찬에 어리둥절 했는데 또 저희의 결혼이 양가의 축복받을 일이라는 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모두가 축복을 하는 건 아니었네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시아버지가 반주를 하셨거든요 근데 시누이도 그 옆에서 한 잔 두 잔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했는지 어느새 목이 빨개진 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결혼식 날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어른들도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소희가 원하는 날짜에 하자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용히 있던 시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건 풀풀 풍기는 술 냄새보다도 그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네요 맞아요 결혼 급하게 할 필요 없죠 오빠는 어차피 해본 건데 지금 급한 건 임신이에요 임신 언니 병원은 갔다 와봤어요 지금 당장 애가 져도 노산인데 미리 병원 가서 자국 나이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얘가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건 니 오빠랑 새언니가 알아서 할 일이지 지금 니가 따질 일이 아니야 소희야 그리고 사부인 죄송해요 얘가 괜한 소리를 해서 뭐가 괜한 소리예요 얼굴이 동안이면 뭐해 자식 생각이 있으면 자궁이 동안이어야지 야 김지혜 너 술 그만 마셔 그래 지혜야 너 취했다 나가서 찬바람을 쐬고 오든지 해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원래 같이 이혼한 처지였는데 오빠가 재혼한다고 하니 돌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뭐 다 좋다 이거예요 이럴 거면 아예 안 오는 게 나을 뻔했지만 이미 와버렸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안 나와도 될 말이 술기운을 빌려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근데 왜 공격의 대상이 44살에 결혼하는 저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차라리 비꼴 거면 재혼하는 지 오빠를 비꼬던가 왜 처음 보는 저를 걸고 넘어지는 건지 시부모님과 서방님의 중재로 그나마 앞에 있던 술을 뺏어서 조용해지긴 했는데 그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언니 근데 정말 처음 하는 결혼 맞아요 오빠 말 들어보니까 예전에 결혼할 남자 있었다고 하던데 야 김지혜 너 정말 왜 그래 너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냥 먼저 집에 가 아 왜 우리 새언니가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 지금까지 혼자였다는 게 신기해서 그러지 언니 제가 뭐 못할 소리 했어요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물어봐요 못 물어볼 건 없는데 물어볼 자리가 아니긴 하네요 그치 소희야 미안하다 우리가 얘를 괜히 데려왔나 보다 아 다들 왜 나한테만 그래요 다들 가식적인 소리만 해서 내가 그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언니 결혼 전에 꼭 병원 가봐요 나도 이혼한 다음에 가서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문제는 없었는데 언니는 나보다 열 살이나 많잖아요 이미 기능 다 없어졌을 줄 누가 알아 야 김지혜 너 집에 가 우리 오빠 너무 예민하다 아니 막말로 내가 진짜 마흔 중반 먹은 자궁에 애가 들어서면 손에 장을 사돈 처녀 뚫린 입이라고 눈치도 없이 너무 조잘거리는 거 아니야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상황 구분도 못하고 선을 심하게 넘어버린 신우희에게 어머니가 크게 분노해서 가만히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호통을 치셨죠 내가 그나마 사돈 사돈 어른이랑 사부인 보고 참으려고 했는데 듣자 듣자 하니까 이거 참을 수가 있어야지 좋은 날이라서 술도 좀 들어가고 또 집안에 이혼한 사람이 이제 사돈 처녀만 남았으니까 괜히 심통나는 것까지 내가 다 이해를 하겠어 근데 막말로 사돈 처녀 이혼 두 번 할 때 그나마 내 딸은 나이에 치이고 세월에 등 떠밀려서 나중에 후회할 결혼은 안했어 두 번이나 실패해서 여기서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게 누군데 뭐가 잘났다고 내 딸한테 노산이다 뭐다 입을 대 아휴 사부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혜 너 뭐해 당장 사과 안 드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생각을 못하고 여기 못 오게 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야 지혜 너 빨리 사과 못 드려 아가씨 빨리 죄송하다고 해요 훈훈하기만 했던 상견례는 당장 시누이 때문에 저희 어머니 입에서 파혼 얘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남편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시부모님께서도 당장 손을 싹싹 빌만큼 저희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셨어요 시누이는 놀라서 커진 눈을 그저 대굴대굴 굴리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요 서방님과 남편의 최근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걸로 저희 어머니의 화가 다 풀린 건 아니었네요 결국 시아버지께서 저희 결혼식에 시누이는 아예 참석을 못하게 하겠다고 했을 때야 상황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연애하면서 남편과 시누이 사이가 특별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누이가 집안의 막둥이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막둥이가 유혼을 두 번 했으니 집안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고요 그런 시누이를 집안 사람들 모두 안쓰러워 했다고요 그 중에서도 같은 처지가 되어본 남편이 시누이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으니까 사이가 더 돈독할 수 밖에요 하지만 제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가족들이 너무 오냐오냐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혼을 핑계로 시누이가 집안 사람들에게 너무 막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남편과 크게 싸운 게 모두 시누이가 연관된 일이기도 했고요 무사히 결혼을 하고 나서 살림을 합치고 통장도 카드도 모두 합친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휴대폰을 보다가 어? 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야? 왜 그래? 어? 아니 아니야 잠깐만 그러더니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 상대방이 안 받는지 신경질적이게 뒷머리를 긁더군요 제가 뭔데 그래? 라고 물으니까 남편은 주저하더니 이내 제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때가 신우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였거든요 신우이가 남편에게 생일 선물을 달라고 카드를 주면 알아서 사고 싶은 거 사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개인 카드를 주면서 최대 15만원 선에서 사라고 했죠 신우인은 바로 백화점으로 갔고 남편 말대로 비싼 화장품 브랜드에서 12만원어치 화장품을 결제했습니다 문제는 화장품에만 12만원을 쓴 거지 잇따라 다른 매장에서 60만원 긁고 또 다른 매장에서 20만원을 긁어서 총 90만원이 넘는 금액을 쓰고 만 거죠 아니 미친 거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뭘 믿고 그렇게 카드를 써 당신이 15만원까지만 쓰라고 말했다며 하휴 미치겠네 얘 전화를 안 받아 당신은 당신은 당신 동생을 그렇게 몰라 솔직히 아가씨가 딱 얼마 쓰라고 했다고 그 말을 듣겠냐고 그날 남편과 무지하게 싸웠어요 아니 싸웠다기보다는 화가 난 제가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쏟아부었죠 끝내 신우이에게 15만원 이외의 금액은 알아서 갚으라고 하고 일단락되긴 했지만 오빠 돈을 앞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긁어버리는 그 행동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외에도 신우이가 맞선을 본 다음에 안됐다고 술 먹고 새벽에 저희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고요 또 하프리로 제게 저런 여자도 마흔이 넘어서 시집가는데 왜 나는 못 가냐고 울고 불고 난리였어요 술 먹은 사람을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제가 꾸역꾸역 화를 참으면서 재우고 아침에 낮 깨기 전에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니 남편은 또 제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아니 미안해하기만 하면 뭐해요 이런 일을 안 만들면 되는데 사이가 좋은 오누이인 건 알겠지만 왜 신우이의 고장에 저까지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면서 참아야 하는 건지 제가 이 얘기를 푸념처럼 저희 어머니에게 말하니까 또 어머니께서는 2차 분노를 터뜨리셨어요 이미 신우이가 어떤 성격인지 아는 어머니는 당장의 남편을 호출했어요 어머니의 호출에 혼자 친정에 다녀온 남편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제게 약속을 하더군요 장모님께서 다시 동생 문제로 당신 속 썩이면 그땐 집에 와서 여보를 데려가신대 당신 이혼 안 한다고 해도 이혼시킬 거라고 두 번이나 호랍이 되기 싫으면 동생 단속 단단히 하라고 하셨어 부부가 됐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내 편부터 들고 아내 먼저 생각하라고 맞지 장모님 말씀이 다 맞아 미안해 여보 내가 괜히 아픈 손가락이라고 당신한테까지 개성격 이해하게 만들었어 이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냥 아예 술 먹고 우리 집도 못 오게 할 거고 맨정신으로도 당신이랑 안 마주치게 할게 내가 약속해 그날 이후 남편은 저희 어머니와 또 저와의 약속을 착실하게 지켰어요 시누이는 그 후로는 저희 집에 오지도 못했고 남편은 아예 시누이 전화를 잘 받지도 않았어요 급한 일이면 부모님께 먼저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적당히 하라고 하니까 남편은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다 받아들여서 받아줬다고 이 정도는 해야 알아 먹는다고 하더군요 뭐 저도 그래서 편하기도 했고 또 남편의 가족 일이니까 알아서 하게 내버려 뒀어요 근데 타이밍이 뭔지 저희가 결혼하고 반년 후에 시누이가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를 하지 않게 됐어요 비만 클리닉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시누이가 거기 다니던 회원과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맞선을 보더니 일터에서 짝을 만나게 된 거죠 시댁에는 평화가 찾아왔고요 매번 맞선을 말아먹고 예민하던 시누이의 투정을 이제 안 봐줘도 된다고 시어머니께서도 감격에 겨워 제게 전화를 다 하실 정도였네요 저도 시누이를 좋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가족으로서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또 반년이 지나고 저희 집에도 경사 아닌 경사가 생겼네요 제 나이 마흔여섯에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딱히 임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온 기적에 저도 남편도 크게 기뻐했어요 솔직히 나중에 끝내 애가 안 생긴다면 입양까지 하자고 서로 의논을 끝낸 상태였거든요 남편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제 몸에 조금이라도 더 무리가 갈까 걱정을 했지만 제가 느끼는 제 몸 상태는 그저 건강하기만 했습니다 임신도 13주 차에야 컨디션이 조금 이상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알았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아이 성별을 들으면서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다는 걸 듣고서야 남편이 마음을 놓았어요 저희 둘 다 애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미 부모가 둘 다 반 100살이다 라고 농담을 하긴 했지만 그 어떤 젊은 부모들보다 열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각오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늦바람이 무섭다는 것처럼 늦은 육아도 뭔가 늦었을 때 간절함이 있겠죠 저와 남편은 양가에 제 임신 소식을 알릴 때 조금 색다르게 전달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선물 상자에 초음파 사진을 넣어서 드릴까 아니면 태교명을 넣어서 티셔츠를 준비해 선물을 할까 고민했죠 그러다가 케이크를 주문 제작하면 그 안에 아이 성별에 맞춘 핑크색이나 파란색 크림을 넣어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케이크를 가르면 그 안에서 딸입니다 아니면 아들입니다 라는 문구가 크림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그 케이크를 준비해서 시부모님에게 커팅을 부탁드리기로 했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보일 시부모님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더군요 주말에 시댁에서 식사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이 듣고 나서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로 했죠 근데 그 깜짝 이벤트가 불발되고야 말았어요 약속을 한 날 시댁에 갔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손님이 와있더라고요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연애하고 곧 결혼까지 한다고 감감무소식이었던 시누이가 정말 초취한 얼굴로 시댁 소파에 누워서 이벤트 케이크를 들고 온 저희를 반겼어요 뭐야? 너 여기 왜 있어? 왜? 난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오면 안 돼? 시누이는 매우 예민했어요 마치 연애 전 그 가시돋고 악의 바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저희들을 주방으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시누이가 파혼을 당했다고 해요 심지어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알고 보니 시누이가 결혼할 상대에게 이혼을 한 번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나중에 시누이가 이혼을 두 번 했다는 걸 안 상대가 파혼을 알려왔다는 거예요 두 번 이혼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아무리 제가 시누이를 안 입고 깨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타깝더군요 그러게 왜 거짓말을 해서 예전 결혼할 사람에게 나이로 속은 적이 있는 저는 더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아니 아무리 놓치고 싶지 않고 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도 기본적인 건 절대 속이면 안 되죠 안타깝긴 해도 자승자박인 시누이의 얘기를 듣고 문제가 하나 더 있었네요 파혼의 슬픔에 시댁에 와서 눌러 살고 있는 시누이 앞에서 제 임신 소식을 알리는 게 좀 꺼려졌어요 상가집 앞에서 잔치 열자고 하는 것과 매 한 가지잖아요 저희 사이가 어떠하든 시누이가 어떤 사람이든 저는 인간적으로 우는 사람 앞에서 박수치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케이크는 식사한 후에 그냥 먹고 나중에 따로 시부모님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자고 했죠 당장 임신에 대한 기쁨이 너무 큰 남편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냥 말씀드리자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냥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임신 비슷한 얘기는 완전히 있고 그냥 평소처럼 시부모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시누이도 같이 앉아서 먹긴 했지만 먹는 둥 마는 둥 대화에 끼지도 않았어요 종종 밉살맞은 소리를 썼긴 했지만 그래 속이 말이 아니겠지 하고 넘어갈 수준의 말이었고요 식사를 다 하고 식탁을 치운 후에 어머님은 커피 타신다고 주방에 들어가셨고 시누이도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 마치 유령처럼 스르륵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가 케이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 딸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초콜릿 조각이 있는데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케이크를 자르다가 보면 안 되잖아요 아버님 케이크 드실래요? 커피랑 같이 드세요 저는 이벤트 케이크를 들키지 않고 나눠 먹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방 문턱에서 열 뻗치는 소리가 들려왔네요 그 사람 연락 안 받아 집 문도 안 열어줘서 어제도 못 만나고 그냥 왔어 그만 좀 찾아가 이미 끝난 사이에 뭐하러 그래 그러게 왜 이혼 사실을 속여 내가 일부러 그랬어? 그냥 콕 집어서 두 번이라고 말 안 한 거지 그게 그거지 이거사 그냥 훌훌 털고 다른 사람 찾아 너 그렇게 비굴하게 나가다간 정말 시원치 않는 놈 만나서 재혼한다 참나 45 넘어서도 분해 넘치게 잘만 사는데 내가 왜 시원치 않는 놈을 만나? 너 그 입 조심하라고 했지? 넌 왜 항상 네 새언니를 걸고 넘어져? 소희가 뭐가 어째서? 제 나이로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뭘? 근데 저 두 사람 뭐 다른 소식은 없어? 무슨 소식? 그래 있을 리가 없지 내가 그때 말했잖아 애 생기면 장을 지진다고 그러게 내가 결혼 전에 너 입 못 다물어? 대체 왜? 어머 소희야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마흔 넘은 저를 욕하던 시누이 시어머니는 그런 시누이를 야단치다가 이내 주방 옆에 서 있는 저를 보고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리셨어요 시누이도 시어머니를 따라 저를 쳐다보고 당황해하는 것 같긴 했는데 뻔뻔하게 입만 삐죽거리더라고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당장 알리고 싶고 축가받고 싶은 소식도 꾹 참고 있었더니 배려는 그 배려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베풀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네요 저는 숨을 가다듬고 식탁에 올려뒀던 케이크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상자에서 예쁘게 장식된 케이크를 꺼냈고요 저도 제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티끌한 점 없는 케이크를 그대로 한 손에 움켜주었습니다 제가 케이크 한쪽을 잡고 들어올리자 안에서 핑크색 크림이 넘쳐나왔고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와 신우의 표정도 당혹스러움과 경악으로 물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내 손에 든 케이크를 그대로 신우의 얼굴로 던져버렸어요 아! 밉살맞은 낯짝에 달짝지근한 케이크가 철퍽 하고 내려앉았어요 신우의 얼굴은 케이크 범벅이 돼서 보이지 않았지만 표정이 꽤나 볼만했을 거예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놀라서 저를 보고 입만 뻥긋거리시고 아무 말도 못하셨네요 저는 우스꽝스럽게 케이크 범벅이 된 신우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너 같은 애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께 내 임신 소식 알리는 것도 미루려고 했다니 말이 다 안 나온다 지 욕심에 거짓말 쳤어도 파혼당한 게 불쌍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 마흔 넘어서 분해 넘치게 결혼했다고? 내가 임신하면 손에 장을 짖어?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당장 손에 장 짖어봐 내 뱃속에 네 조카가 자라고 있으니까 소, 소희야 너 임신했니? 네 어머님 이렇게 알려서 죄송한데 사실 오늘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아가씨가 멍청하게 파혼당했다고 해서 그냥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잠잠하더니 그 성깔머리 어디 안 갔나 봐? 아가씨 미안한 말이지만 그 성격 못 고치면 그렇게 원하는 결혼도 못해 생각해봐 남자가 이제 셋이나 아가씨랑 결혼 안 한다고 못 산다고 떠났으면 다른 곳이 아니라 아가씨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알고 고쳐야 결혼을 하든 말든 하지 그대로 살면 결혼은 고사하고 원래 옆에 있던 가족들도 다 떠날 걸? 제 고함 소리에 거실에 있던 시아버지도 남편도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화가 나서 부르르 떨고 있지 시누이는 당장 얼굴에 케이크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지 저 세상 같은 상황에 놀라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어요 야 김지혜 너 또 니 세언니한테 나이니 노산이니 그딴 말 짓거렸어? 너는 파혼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냐? 지혜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왜 엄한 대하풀이야? 내가 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 나한테 그래 다 맞는 말이잖아 세언니 유통기한 다 지난 나이에 결혼한 게 틀린 말이야? 허 유통기한? 그 유통기한 누가 정했는데? 내 몸에 유통기한 적혀있는 거 아가씨가 봤어요? 사람 유통기한이라는 건 본인이 본인 가치로 판단해서 정하는 거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만약 내가 아가씨한테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었으면 아가씨는 그 고약한 성질머리 때문에 이미 폐기 처분됐어 그리고 진짜 나보다 열 살이나 어리면서 왜 소갈머리는 그렇게 고루한 건데? 왜 그렇게 본인이나 남의 나이에 집착을 해? 그런 생각이 오히려 아가씨를 더 늙게 만든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왜 가만히 있어? 손 지지라니까? 나 임신했다고! 나 내 뱃속에 애 들어서면 손 지진다며! 그저 축하와 덕담만 오고 갈 거라 예상한 제 임신 소식은 호통과 악담으로 점철된 날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시누이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했고 시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면서 제게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과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사기가 팍 꺾이더라고요 시누이가 계속 저를 후려쳤던 건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결혼에 실패만 하는 자기 허무해서 온 행동이 아니었을까 했어요 본인이 보기엔 제가 본인보다 잘날 게 없어 보이는데 결혼도 하고 바로 애도 가지니까 질투할 필요도 없는 걸 괜히 질투한 거죠 시부모님은 딸 자식 잘못 키웠다고 제게 사과를 하셨고 남편도 소중한 순간을 동생 때문에 망쳐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는 정말 화가 났는데 지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말 잊지 못하는 순간이 되긴 했더라고요 그 후 시누이는 아예 제 눈도 못 쳐다본 거 아시나요? 시댁에서 마주쳤다 하면 제 눈도 못 쳐다보고 옆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그래도 본인 죄를 아니까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시누이는 본인의 길을 따라 떠났어요 바로 제주도에서 살겠다고 간 겁니다 아무래도 안 풀리는 곳에서 계속 눌러앉아 있으니 답이 없는 것 같다고 제주도에서 자리 잡아서 살겠다고 그렇게 떠났네요 저야 몸이 멀어진 만큼 마음이 편하긴 했는데 솔직히 무슨 각오로 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거기서 직장을 제의받은 것도 아니고 동창 하나가 카페를 한다고 일단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누이를 보고 제가 장 지지라고 했다가 도망간 거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래도 그 추진력이 대단해 보이긴 했습니다 차라리 아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계속 본인의 상황과 나이에 얽매어 있던 시누이에게는 잘 된 일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소식은 제가 작년 가을에 건강한 딸을 낳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노산이다라고 할 때 저는 분만실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연 분만으로 3.6kg의 건강한 공주님을 출산했어요 바로 식당 일에도 복귀한 걸로 봐서는 정말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고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나 자신이 제 나이를 잊고 그저 되는 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걸 깨달았죠 정말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저번 달에 예상도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제주도에서 온 거였고 커플로 된 제 신발과 제 딸의 신발이었어요 시누이가 보낸 신발이었죠 한동안 소식도 없이 시댁에도 찾아오지 않던 시누이는 늦은 출산 선물이라고 제게 신발을 보낸 거예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거기서 정착해서 그전처럼 결혼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보기에는 지금처럼 아예 결혼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시누이 팔자에 맞는 것 같다고 했죠 사람에게 따로 맞는 팔자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생활이 시누이의 정신건강에 좋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과거 시누이와의 기억이 어떠하든 같은 인간으로서 이제라도 시누이가 본인을 누르고 있던 이혼이라는 꼬리표와 나이라는 무게를 떨쳐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나이 들게 하는 건 세월이 아니라 그 세월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간이라는 피할 수 없는 총알을 이겨내고 상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시간을 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앞으로 자랄 제 딸도 세월에서 자유로운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가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여러분 본인만의 시간을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세요 모두들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